비에이피의 수업을 얻습니다 천안 흰타당 춤축제 저희 비에이피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천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그래서 앞에 인수리 선생님, 태진환 선생님 또 이렇게 좋은 멋진 선배님들의 좋은 공연 다음에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어서 좀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저희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천안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즐겁게 즐기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남은 곡 들려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멀씨랑 곡이랑 Excuse Me라는 곡 들려드릴게요